네, 지금부터 고려학원 오는 길을 안내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국농협중앙지점, 농협중앙지점에서 보이시죠? 전국축산물, 그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 이 골목 말고도 저쪽 큰 길에서 들어오시는 곳도 있는데 그 길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. 이 골목으로 쭉 들어오시면 됩니다. 그러면 주택 지나고, 화원 지나고 이 앞에 보이는 게 한국문인협회 경기연천지부 이 왼쪽에 보이는 이 길이 큰 길에서 들어오는 길이거든요. 저 앞에 여관 있죠? 여기서 찾아. 그쪽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 방금 온 농협중앙지점, 새걸목으로 들으셔도 됩니다. 들어오시면 바로 오른쪽에 하나태권도라고 있죠? 네, 이 건물입니다. 그 옆에 고려학원 표지판이 있죠? 초중고 수학전문 개인지도 강사 닥터성 원장님이시거든요. 원장님 양력이 쭉 나왔죠? 상담전화번호는 하고 010-5437-5541 이 건물의 2층으로 올라오시면 저 위에 보이시죠? 고려학원 네, 저깁니다. 2층입니다. 왼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. 감사합니다.